하은 씨 아이예요. 나 때문에 잘못됐어요. 당신 백화점에 연락해요. 누군지 당장 찾아내요, 여보. 유하은 씨요. 미안해? 미안하다고 그랬어, 지금? 유하은 나와! 저 여자가 내 아이를 죽였단 말입니다! 미쳤어요? 내 딸 뱃속 있는 아이예요. 네 놈이 죽여서 이 나쁜 자식아! 하은 씨가 일부러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제가 할 수 있는 걸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.